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재명과 김성태가 통화할 수 있도록 이화영 경기도평화부지사가 통화를 연결해 줬네요.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실소유진 김성태 전 회장이 최소한 두 차례 통화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행사 6부는 김성태 전 회장으로부터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에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함께 북한적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와 통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재명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건 다음 전화기를 넘겼고 그 전화기를 받고 김성태 전 실소유진 쌍방울 회장 에게 이재명 대표가 고맙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술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 하다가 유명인한테 전화를 연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걸 김성태 씨가 검찰 진술했는 모양이죠. 지금 김성태 씨는 기본적으로 자기 사업을 구해야 되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나가고 나면 그만이지만 어느 정도 협조는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검찰은 또 2019년 12월 쌍방울의 속옷 업체 비비한 인수를 축구하기 위한 술자리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당사자인 이태영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건 다음에 김성태 전 회장을 바꿔줬다는 관련자 진술 확보의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이에 대해서 이태영 변호사는 동아일보에 통화해서 이재명 대표의 전화에서 김성태 전 회장을 연결해 준 사실이 없다. 이런 것도 밝혀지겠네요. 김성태 전 회장의 모친상에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전몬 씨가 조문을 왔다는 증언도 나왔다. 왜 왔을까요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 정인으로 출산한 쌍방울 전 비서실장 A 씨는 김성태 전 회장 지시로 제가 안내를 맡았고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줘서 입력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모친상의 조문은 쌍방울 박모 부회장에게 쌍방울의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김성태 전 회장 꼭 만나겠다.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쌍방울 내복 빼고는 모른다고 했는데 이게 다 하나씩 나오니까 하긴 지금 그 사람 입장에 서게 되면 참말을 할 수가 없는 입장에 마지막에 딱 잡아떼는 거죠. 그게 옳은 거죠. 어쨌든 우리는 지금 생생한 보도를 통해 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변신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보는 거죠. 자...